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후보의 1대1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토론 자료를 가져갈지 말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 이번 주 목요일 4명의 후보가 함께하는 지상파 방송사 토론회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 전날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은 결국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법원의 양자토론TV 중계금지 결정에도 1대1 토론을 밀어붙여온 두 당은 토론 주제에서 분야별 토론과 무제한 토론으로 다투다 자유토론으로 합의했지만 토론장 자료 지참 여부라는 더 작은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제시했다는 문서를 공개하며 국민의힘이 먼저 자료를 지참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문서상으로도 자료 사용 금지지 지참 금지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부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온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대당 후보는 기득권 세력 간 담합 토론이 무산된 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후보들은 오는 2월 3일 SBS 등 지상파 3사가 저녁 8시부터 생중기하는 4자 TV토론회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양자토론이 무산분위기로 흐르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명절 연휴에도 근무를 이어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을 각각 찾아 격려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는 상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고 했던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후보 측에 해명을 거듭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 용무를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위루지 말고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